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혜한수의 우동균입니다. 이재명의 판결을 두고 많은 분들의 분노가 이어졌습니다. 당연히 유죄가 돼야 될 사람인데 어떻게 파기환송을 시킬 수가 있냐 그것도 무죄치지로 파기환송을 시킬 수가 있느냐 대법원이 썩었다 이런 분노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이재명이 부활했다 이재명이 이제 차기 대권주자로 당당하게 등극한 것이다 뭐 이러면서 지금 띄우고 있는데요. 과연 이재명의 운명이 그렇게 순탄하게 흘러갈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들도 많이 존재하는데요. 대한민국 최고의 원로이신 양태 박사님께서 이번 이재명 판결 그리고 그에 따른 이재명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잘 새겨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사실 우리 국민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재명 같은 사람이 도지사가 됐는지 납득할 수도 없고 그리고 대법원에서 면제부를 준 이 상황도 납득할 수가 없다 이런 말들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신데 오히려 이것이 저들 저 좌파 진영 내에서는 장기적으로는 큰 혼란을 초래하는 판결이 된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하여튼 이 판결은 뭔가 BOR에 이렇게 됐다 이런 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예측입니다. 친문 쪽에서 바라본다면 이 이낙연을 제어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재명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래서 친문 쪽에서는 한편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을 겁니다. 이재명이가 원래 독종입니다. 독종 아주 투견이고 싸움꾼이고 결국은 이재이 용도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은데 뭐냐면 이낙연을 이 이낙연이 씨를 이재명이 씨가 견제를 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친문 누군가를 갖다 내세우는 이런 형태로 대선을 가겠다라는 그러한 구상이 아마 벌써 딱 서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낙연과 이재명이 지금 민주당 내에서 양강 구도다라고 지금 말은 나오고 있지만 사실 이낙연이라는 사람도 친문 진영 입장에서는 아무리 총리직을 역임했다 해도 그렇게 막 반겨줄 만한 그런 인물은 아니라는 말들을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박사님의 견해에 따르면 이낙연이라는 사람을 견제하고 더 나아가서는 치고받게 할 수 있는 인물로 이재명을 내세운 것이다. 지금 이런 말씀하신 거죠? 지금 앞으로 친문을 냅니다. 친문을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데 조국이 만약에 이들이 뭘 못하겠습니까? 덤택이를 전부 다 정경심하게 밀어버리고 조국 무죄로 나와버리면 무죄로 시켜 조국을 등극을 시키든지 아니면 김경수, 두루킹도 틀림없이 무죄가 될 것이고 등등에서 친문에서 누구를 내보낼까? 김경수는 아직 제가 수준 아래고 조국이가 만약에 아무런 그거 없이 한다면 등극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 지금 이재명을 딱 내보냈는데 이재명이 나왔는데 이렇게 법원 판단에서 하여튼 대부분 판단이니까 대부분 판단이라고 하여튼 기사회생을 시켰으니까 결국은 정치기상도는 이재명이가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을 저격하는 바로 그런 형태가 되지 않겠나 싶어요. 왜 그러냐면 후보 치열의 문재인 대통령 문후보를 강력하게 비판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재명입니다. 그냥 비판한 게 아닙니다. 그 아들 문제도 꺼냈었잖아요. 이재명이가 꺼내가지고 아주 아킬레스 건들을 모조리 다 알고 있지. 이재명이가.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환이라든가 좋지 않은 그런 감정은 지금 친문들 사이에서는 격렬하게 깔려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때 그 이재명 같은 경우는 부인까지 나서가지고 트위터 같은 곳에서 대놓고 그때 깠잖아요. 김혜경, 해경군, 홍 씨를 갖다가 김 씨로 바꿔가지고. 결국 그렇게 되면 이제 이이재이 한다. 지금 이낙연 도저히 안 되는데 지지율 1위다 이거야. 이낙연의 그래. 이낙연 둘이서 싸워봐서. 지금 이재명은 이낙연을 반드시 물리칩니다. 제가 예측 꺼내는 당대표가 되잖아요. 이낙연이가 되면 이낙연이가 한 30%로 가정하면 이재명이는 한 15%. 하프게임에서 조금 더 위다 이거예요. 그러나 오차범위내로 접근시킬 겁니다. 틀림없이 접근됩니다. 그리고서 물리치는 시소를 이렇게 할 때 누군가가 친문이 하나 부상을 시킵니다. 친문 부상을 시키는 건 금년 말에 반드시 부상시킵니다. 금년 말에 부상시켜 아니면 금년 말 아니면 내년 연초까지 부상을 안 시키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재판이 끝나고 참 윤석열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윤석열 총장을 내보내는 순간은 그냥 구닥닥 빨리 나옵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있기 때문에 빨리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추미애가 그래서 윤석열을 딱 잡고서 지금 무기력하게 딱 만들어놨죠. 이 이재명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독종이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 나가느냐. 우선 먼저 틀림없이 친문들은 이 낙연을 없애라. 너희 둘이서 싸워서 견제해서 너희 둘이 소멸되라. 그 사이에서 기회를 만들어서 부상시키는 친문이 있을 것이다. 친문이 지금 이름 되는 사람들이 없어요. 사실 지금 친문이 나약한 상황이잖아요. 후후군만 놓고 보면은. 지금 그런데 거기에 조국이라는 인물이 틀림없이 이 사람을 나중에 석방시킬 거다. 무죄로 만들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람뿐이 아니고 김경수도 무죄, 드루킹도 무죄가 될 것이다. 라는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끔찍한 생각이지만. 끔찍하죠. 연 끔찍한 생각인데. 지금 법치주의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 그렇죠. 이 나라는 내 편은 무조건하고 무죄고 상대편은 무조건 유죄고 우리는 무조건 무죄다. 이번에 봤잖아요. 피해 여성, 피해 호소인. 이런 용어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제 청와대가 오늘부터 피해 잘하고 했더군요. 하도 국민 여론이 나쁘니까. 박원순, 복숭하고 자기 명예하고 바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명예가... 회복되는 것도 아니죠. 회복되는 것도 아니지만 말이죠. 이동령이라든가 무슨 아나운서 앵커라든가 친문들 들고 일어나서 그냥 피해 여성, A씨라는 사람 공격하는 거 보세요. 2차 가해하는 거 뭐라고. 이들이 이만큼 잔혹한 모습이 있습니다. 악질이지. 악질이지. 그 아파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가해하는 것은요. 악질 중에 악질입니다. 이걸 지금 버젓이 앵커들이 하고 있죠. 이런 행태가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의... 수준이죠.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권이 이렇게 딱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낙연은 집중적으로 견제합니다. 틀린 이재명이가. 문은 안 건드려. 자기가 친문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낙연을 무너뜨리는 그 수준에서 둘이서 싸우고 아주 볼 길이 아주 좋을 겁니다. 그다음에 친문 부상시켜서 자기들의 어떤 목표를 지향하는 것. 바로 이 시나리오는 이건데 제가 볼 때는 미래통합당의 기회가 왔습니다. 야당에. 야당의 기회가 왔는데 이 기회를 잘 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 야당에 대선주자가 없다고요? 대선주자 많아요. 대선주자 한두 명이 아니에요. 많아요. 또 야권에 윤석열도 있을 수 있고. 윤석열이가 지금 3위로 나오죠. 그렇죠. 3위로 나오는데 만약에 우뚝딱 서게 되면 1등도 될 수도 있는 겁니다. 1등. 바로 그냥 앞으로 아무도 모른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 못하고 있다가 51.989%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금방 몇 주 만에. 한때 긍정이 50%대였던 적도 있는데 순식간에 지금 그 상황이 역전되거든요. 긍정이 54%까지 올라갔지.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게 몇 주 만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몇 주 만에 40%로 그냥 확 더. 40 몇 프로로 떨어져 버렸죠. 그러니까요. 지금 이 세상이라는 건 그건 모르는 거예요. 이 정치라는 건 보십시오. 박원순이가 무슨 극단적 선택인데 그거는 스스로가 목숨을 끊은 겁니다. 그렇죠. 성추행이라는 이런 고소를 갖다가 A라는 여성이 하자 이것을 알고는 끊었다. 목숨을 이렇게 결론은 그렇게 되고 그 다음 날에 우리의 가장 영웅인 백선엽 장군께서 영면을 하셨는데 이 드라마가 아주 아주 묘한 시점에 일어났습니다. 모든 것을 다 뻘거벗고 보이게끔 했습니다. 청와대 문재인 조화가 딱 좋아하는 양쪽에 다 갔지만 그리고 뭐 그냥 온 대통령만 거기 안 갔을 뿐이지 다 갔어요? 다 가서 그냥 하다가 또 심지어는 기자들한테 이해찬이는 후레자식이라고까지 했잖아요. 후레자식. 맞습니다. 기자들한테 후레자식 하는 당대표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건 수준 중에 수준이지. 그 피해자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피해 호소인 이런 이상한 용어를 전부 통일되게 썼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정치의 하나의 현상입니다. 그러면 이재명이가 나중에 딱 와서 헌신합니다. 자기가 문재인의 다음 타자를 하기 위해서 문재인의 신임을 얻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겠지만 그걸 그대로 놔두지는 않을 것 같다. 문재인이 다른 사람을 제3자를 부상을 시킨다. 그렇죠. 뭐 조국을 시키든 누구를 시키든 어떤 사람을 딱 시킬 경우에는 그 다음부터 문재인을 해서 저격을 할 사람이 바로 이재명이다 이거예요. 그렇겠죠. 이재명은 저격수예요. 이재명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칼을 겨룹니다. 바로 이 속에서 오늘 이재명의 정치적 판단을 받아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지금 현재 미통당에 또는 야권에는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자 서울시장 부산시장 그 다음에 다른 데는 이제 재판 끝나봐야 알겠지만 이 두 곳이 내년에 선거 이기면 어떠한 수단을 쓰더라도 저들은 이기려고 하겠지만 택도 없습니다. 절대로 이 성추행을 한 그리고 자살을 하거나 쫓겨났거나 간에 그 지휘자체장은 그 정당을 찍지 않습니다. 치명적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정당 민주당하고 지금 미통당하고 차이가 원래 한 15%, 20%까지 났잖아요. 지금 오차범의 5% 이내입니다. 4% 때까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4%가 줄었는데 이게 말이죠. 사실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미통당이 훨씬 마사지를 안 해요. 마사지라는 거 아십니까? 여론. 마사지를 안 하고 실제로 보면 오원의 지 10%를 빼라 돼 있죠. 그렇죠. 빼게 되면 지금 현재 미통당의 여론조사의 수치는 훨씬 민주당보다 지금 오원의 지 10%가 높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바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미래통합당은 야당은 자신감을 가져야 돼. 그리고 미통당의 당내에 당 외에 이 훌륭한 자원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원에 대해서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일단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만 딱 이겨놓으면 딱 거기에 포스트만 딱 되면 그것이 지렛대가 돼가지고 레버리지가 돼서 승리의 레버리지에서 내년 대권까지 그대로 갑니다. 저는 이 정권의 끝이 보인다. 이 정권이 무리수를 뜰수록 끝이 보인다. 더더욱이 보십시오. 이 정권의 치명적인 그런 잘못은 뭐냐. 이 저 백 장군이 대전현충원으로 옮긴 것도 치명적인 잘못이지만 소위 조문을 하지 않았다는 것. 대통령과 여당 조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극명하게 대한민국 대 비대한민국적인 그러한 모습이 국민들에게 각인됐다. 그럼 대한민국 국민들은 뭘 생각합니까? 태극기와 우리 대한민국 헌법을 생각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소위 시장경제를 생각하고 있는 이들의 시각 속에서는 뭘 생각했습니까? 아, 이제 이번에 보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만들어준,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영토를 자칫 잘못했으면 이게 붉은 나라가 될 뻔했는데 다부동 전투에서 7, 8천 명으로 딱 막았잖아요. 3만여 명 되는 인민 괴뢰군을 갖다가 북한 괴뢰군을 거기서 한 달간 버텨서 이 연합군이 인천 상륙할 때 그래서 함께 밀고 올라갔잖아요. 그 시간을 벌어준 이 훌륭한 영웅, 그래서 세계 전사에서 한국전 영웅을 갖다가 메가더 앤드, 이 제너럴 백 이렇게 치고 있습니다. 이게 세계적인 영웅입니다. 이만큼 훌륭한 분을 우리나라 대통령은 조문을 안 했습니다. 또 연결식에도 참석 안 했습니다. 맞아요. 이것은 나중에 차기 대선 때 대통령을 뽑는 그러한 중요한 지렛대가 아마 될 겁니다. 지금은 국민들이 숨죽이고 쳐다보면서 결심을 해나가는 단계가 지금 대한민국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 Again Korea. 저는 여기서 Again Korea. 다시 Korea, 한국. 이 생각들을 국민들이 다 갖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현안들 국민들이 다 깨달았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분들께서 각성을 하셨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무죄된다? 이 정도로 이 정권 그렇게 쉽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다 지켜봤기 때문에 결국 내년 재보궐 그리고 대선 쭉쭉쭉쭉쭉 이제 승승장구해 나갈 발판을 마련했다. 계속해서 우리가 투쟁하고 또 싸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대한민국 최고원로이신 양은태 박사님 매주 저희 신혜안수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양은태 박사님께서 운영하시는 양형태 박사TV 유튜브 채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있다면 구독 꼭 해주십시오. 저희 신혜안수 추천 채널란에 가시면 양은태 박사TV 항목이 있는데요. 빨리 빨리 많은 분들 구독 누르셔서 구독자 수 20만명 팍 넘어갈 수 있도록 성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구독 계속 해주시고요. 또 이 영상 정말 여러가지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지 않습니까? 추천! 회색 엄지를 파랗게 눌러주셔가지고 외부로 영상이 많이 나갈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신혜안수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구독 버튼을 딱 눌러주셔서 구독 중 신혜안수 구독자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혜안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혜안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혜안수의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